여기 어디야? 누나야 어젯밤에 세 뭐라는 거야? 진짜 세 저기요 박싱 데이트에 맨시티에 독주를 막읍시다 야 빨리 와 오늘 손흥민 산발이잖아 빨리 서비스 틀어 왜 또 여기야? 유나야 우리가 어젯밤에 왜 꼴이요? 어... 그게... 네 저기요 맨시티에 독주를 막읍시다 오! 아! 하... 빨리 와 오늘 손흥민 산발이잖아 야 오늘 장난하지 마 아아악! 아악! 유나야 그 어젯밤에 어젯밤에 뭐 세 뭐! 세르리와 아고야루가 꼴 넣었거든 그것도 토트넘 상대로 쪼호 멘시티를 막읍시다 안 막고 싶어서 그러나 야 됐고 우리 박싱 데이나 같이 보자 설레! 유나야! 이게 들어왔어! 오! 들어왔어! 아싸! 이 프로그램은 SBI 저축은행 조와 마이톤과 함께합니다 유나야 그니까 어젯밤에 SET 별꼴이야 진짜 어... 글쎄... 아... 참 만족했는데 나는... 나는... I'm SETSTIFIED I'm SETI